유성 털게이트 통과했어요 유성 털게이트 통과했어요 약 600m 앞,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, 60km, 신호위반은 바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, 맹심없어. 약 600m 앞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. 무너지하다가 벽에 도착합니다. 지하차 도로 2번에 도착했습니다. 지하차 도로 방향에 도착했습니다. 지하차 도로 3번에 입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